류머티즘 관절염의 주된 증상은 통증이지만 부종, 더부룩한 느낌 또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오늘은 류머티즘 관절염을 완화하는 몇 가지 주스를 소개한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더 악화되는 환자들도 있다. 다행히 류머티즘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연요법이 있다. 1. 사과, 마, 늘, 파슬리 주스, 사과, 마늘 그리고 파슬리로 만든 주스는 관절염의 증상에 완화하는 항염증 및 탕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또한 영골과 관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엽산, 비타민 B, C, 칼륨 및 캐슘을 포함하고 있다. 재료 마늘 위쪽 파슬리 5줄기, 청구추 1개, 사과 5개의 즙 만드는 법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에 넣는다. 파, 슬리와 고추도 씻어서 함께 넣어준다. 사과에 즙을 내고 믹서기에 첨가한 뒤 몇 초간 갈아준다. 완성되면 바로 마시는 것이 좋다.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매일 섭취해야 한다. 2. 샐러리 파인애플 주스 샐러리 파인애플 주스는 체내 조직의 염증에 완화하기 위해 체액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류 주스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영양, 분을 제공한다. 비타민 A, B, C, E,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재료, 셀, 러리 1줄기, 다진 파인애플 1, 2개, 물 1컵, 200ml, 만드는 법샐러리 줄기를 씻어서 자른 다음 믹서기에 넣는다. 다진 파인애플과 물 1컵을 첨가한다. 빠른, 속도로 잘 갈아준 뒤 바로 마신다. 이 주스를 식단에 주기적으로 추가하면 통증을 완화하고 체내에 전해줄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3. 오이 양파 주스 오이 양파 주스의 맛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효능만큼은 매우 뛰어나다. 강력한 인유제 및 탕념, 증제의 역할을 하며 관절통에 완화한다. 재료 오일 2개, 양파 1, 4개 올리브, 오일 2작은 술, 32g, 물 1컵, 200ml, 만드는 법 모든 채소를 다진 뒤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과 올리브 오일 2작은 술을 첨가한다. 잘 갈아준다. 가급적이면 공복의 상태에서 빨리 마시는 것이 좋다. 4. 사과 샐러리 주스 사과는 류머티즌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과일이다. 사과즙은 비타민 A와 다량의 마그네슘 및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체의 염증 반응을 개선하며 체액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재료 중간 크기 당근 5개, 샐러리 3조유기 물 1컵, 20ml, 만드는 법 두 채소를 씻은 뒤 믹서기에 넣는다. 물 1컵을 첨가하고 몇 초간 갈아준다. 덩어리가 모두 사라지면 컵에 담아서 바로 마신다. 2주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파파야 오렌지 주스 파파야는 염증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강력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렌지의 비타민 C는 관절을 보호하는 콜라겐 생성을 늘린다. 재료 파파야 1개 오렌지 1개의 즙 물 1컵 만드는 법 파파야를 여러 조각으로 자른 뒤 믹서기에 오렌지 즙과 함께 넣는다. 물 1컵을 첨가하고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잘 갈아준다. 매일 아침마다 섭취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주스가 류머티즘 관절염의 모든 증상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대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주스는 의료적 치료를 보완하는데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